방어구 수리 키트 방어구 хree 키트 방어구 수리 키트 만들면 개쩐나 여러분 레전드 베릴과 스크스 deriv과 앰%, 클라이펜까지 이렇게 네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계속 고민중이야 솔직히 난 스크스 스킨이 예쁜데 얘는 전립형 상자가 없어 조금 아쉽고 베리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데 사실 전리품 상자가 좀 예뻐 그래서 이거 뭐해 갖고 싶고 엠포는 전리품 상자는 별로 안 예쁜데 이게 예뻐 이 빨간 테두리가 너무 예쁜데 사실 난 엠포는 있어 아 이거 왜 저것보다 이거 뿌리고 왜 이렇게 허접하냐 엠포를 포기 못하는 게 있어 엠포의 전리품 상자가 말이 안 돼 그래서 엠포는 저는 뽑지 않을 거고요 나의 폭우력을 좀 높이는 전리품 상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작소로 이동해가지고 뽑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뽑는 거야 이거 아 저번이랑은 다른가요 일단 갑니다 도전 10개월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봐도 모르겠잖아 토큰? 그러면 앞에 거는 쓰잘데기 없는 거고 이거 10개에다가 이게 뭐야 구려 이게 너무 살살 녹는데요 여러분 과연 30개 과연 최고 구끄러미 과연 일단 베리를 사고 이 베리를 은신처로 이동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원래 있던 걸로 업그레이드된다 어 대박인데 업그레이드 어 이게 끝이야 이게 스킨 진짜 많지 이렇게 아이템이 많으니까 렉이 걸렸던 건가 3레벨 업그레이드 4레벨 업그레이드 전리품 상자까지만 가자 5레벨 또 부족해 이거 어디서 구하더라 이거를 뽑아서 갈려고 이런 젠장 3레벨 2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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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레벨 제발 나도 못 보겠어 3레벨 2레벨 나왔다 여러분 벌써 나왔다 벌써 나왔다 이거 잘 나오는데 여러분 아하하하 아 뭐야 괜히 긴장했잖아 예전에 에이스 뽑을 때 40만원 넣었는데 안 나와가지고 거짓말처럼 그 오류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냐 재미없어 그만해 아 뭐야 골드 에이켈 너무 안 떠요 운영자님들 너무 안 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나 이거 유튜브에다 하지 말라고 올릴 거야 뽑지 마세요 올릴 거야 아 이거 아니지 틱톡 앰프 그만 주라고 1레벨 씁 내가 신기록이라고 15 요.. 16년 E수 오크람드 완료 어때 뒤inch 스코프스킨은 좀 스코프스킨 없으면 좀 허섭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레드밖에 안 끼니까 헉 에이스 아 이거 못참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보고싶어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이건 뭐예요? 우와 코코야 어머 이건 뭐야? 헬멧 수리 키트도 있어? 삼뚝을 고쳐 쓸 수가 있어? 아 수리 키트는 빅캔디만 있을거래 근데 운영자분들도 그게 맞다 생각했나봐 나도 이게 맞는거 같아 우와 이건 또 뭐야? 방이고 수리 키트 지르네 나는 촬영 수리 키트만 있는줄 알았더니 수리 키트 어머 가방 이거 뭐야?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코코야 짜자잔 여러분 이게 바로 레전드 베리스키 어떤데 이게 얼마짜리인줄 알아봐 얼마짜리 베리스키 아 베리와 알렙을 찍어달라고? 하하하하 아 여러분 베리를 여기서 킬로그까지 찍으려고 하면 얼마 더 들까? 진짜 여기서 50만원 더 넣어야 될 것 같거든? 차소리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 못해서 아 그런가봐 기름 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못써서 난 아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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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렸다 와 맞다 맞다 빅캔디 보급 저렇게 많아졌지? 하하 여러분 빅캔디 보급도 이거 테이브처럼 엄청 많아짐 봤어? 아 근데 테이브가 요즘에 너무 안잡혀가지고 테이브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거든 제가 첫 바탕 가요 주변에 아무도 없는거 맞죠? 먹어도 되는거 맞죠? 와 비구공이다 아 아 괜찮아요 베리키사 하하하하하하 아 고민되게 한참 고민되게 고민되게 피구공에 딱 100 99벌만 레츠보레츠보레츠보우 지린다 여기 털어볼까 호잇 와 지린다 틀어볼까 하하하하 샭 헤quis 어이.. 방어구수리 키트 그럼 이렇게 껴가지고 방어워리키트 하면은 Prime L C 쩐다 금 삼쪽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잖아 황 어? 별론데? 아 이게 뭐야 이거 별론데 생각보다? 아 내 돈! 내 돈! 생각봐도 굴인데? 왜 이렇게 낡았어? 빛나고 좀 더 금빛에 좀 더 반짝여야 되는 거 아니야? 구슬도 그래 우울해졌어 이어폰 빼서 냄새 맡으면 냄새 나냐고? 그걸 왜 맡아보는 거야? 그런 질문은 왜 하는 거야? 안났네 하하하하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발상이여가지고 총패드야 아 SL 킬하면 안되는데 베릴 킬해야 되는데 오 이게 헤드샷이 떠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킬 곰곰곰죽네 저게 뭐야? 하하하하 이게 뭐야? 가보자 niche seldom 들은 사람 가시anden 2킬 나가시 2킬 광장 진짜 T.I.T 하나도 안 났네 쟤랑 마지막 1때로 부상도.. 나 거지다 거지야 얘 진짜 어떡해? 괜찮은데 내가 다 먹을 수 없는 거 같아 이거 좀 애매한데 근데 난 집사업무 잘하니까 없나요? 없나요? 침 한손 지른다 가장 밝은 별이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걸고님 유튜브 보는데 개그 담당이신가요? 어떻게 알았지? 뜨겁쥬? 너무 뜨겁쥬? 좋다 이거 집이 좋아 우와 엄청 부자다 여러분 이제 서클 작아졌으니까 욕비를 바꾸고 야 이거 보물단지 아니야? 보물단지 왼쪽에 자선거 간에 하나 있고 얘 있고 여기 여기 해간명 있고 어쩔 수 없어 여기 한 명 있으면 얘랑 싸워 얘랑 싸워서 아 나 우리 사울라 그랬는데 아 나 우리 사울라 그랬는데 아 아 아 자전거 소리 나지 않았어? 1대1이다. 방금 제가 했었지. 나 여기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면 안 돼? 쏘지 마세요. 여기서 죽었는데? 적겠다. 앞까지 온 거야? 안녕? 어 안녕? 나 하얀 병 있지롱. 하나 더 있지롱. 하나 더 있지롱. 수류탐도 있지롱. 하나 더 있지롱. 이제 없네. ゃ이, 오랫동안 Tip. 전장댐다. 할까 좀 다가. 개쌌다. 아이 자식! 나의... 술탄을 받아라! 나이스! GG! 아 내 베를로 잡아야 된다 아 베르킬 당인데 아 베르킬 너무 못했어 아 얘 리얼 고수가 됐다 산타모자까지 오자 아 어떡해 살고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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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밤 와 연어 où